반갑습니다. 707번 3차 4차 방정식의 풀이 인수분을 통해서 2차까지 다운따운 시켜주는 거지 보겠습니다 지금 4차 방정식의 x의 4제곱 플러스 5x의 3제곱 마이너스 4x의 4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은 0에 실근을 구원하고 있어 실근 어머 실근 나왔다 허근 나왔다 하면 우리 빵벨식을 사용해야 되겠구나 빡 떠올라야 되겠지 빵벨식을 이용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야지 보겠습니다 지금 개수가 대이칭이지 1,1,5 개수가 대이칭인 4차 방정식은 가운데항이 상수항이 되더러 무슨항? 상수항이 되더러 x제곱으로 묶어야 되지 그렇죠 친구들 x제곱으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그다음에 5x 가운데항이 상수항이 되더러 그렇지? 플러스 x분의 5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0으로 이렇게 이쁘게 고쳐야지 그다음에 서로 묶어놔야 되겠지 우리 친구들 그렇죠? x제곱 오케이?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그렇지? 그다음에 5, 5 5로 묶어야 되겠다 5 x 플러스 x분의 1 오케이? 그다음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지? 많이 했잖아 우리 친구들 이놈 곡세로 묶어야 되겠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 a, b인데 두세곱이 없으니까 1이잖아 왜 이 짓거리에 이놈을 이쁘게 t로 t하나려고 그렇지 우리 친구들 그러면 x제곱 오케이? 뭐 이놈 우리 친구들? 음 t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죠 우리 친구들 그러면 플러스 5t 여기 마이너스 2만 있으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어 랜닝 우리 친구들 됐어요? 예 그러면 음 0 오케이 그럼 이놈 인수분해가 되지 그래 안 그래 그럼 x제곱 t 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지? t뿔 6 t 마일 는 0 드디어 원래 상태가 되돌려주자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6 꼼꼼하게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로바로 리듬감 있게 각 항행자 xg 고백해야지 원래 상태는 x9하면 x제곱 6x 그 다음에 x9하니까 플러스 1 내림차술로 여기 xx 여기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요 이렇게 2차식과 2차식으로 인수분해 됐죠 됐습니까? 이때 실근을 구하라고 했지 실근 그러면 이놈이 실근인지 이놈이 실근인지 아니면 둘 다 실근인지 먼저 확인해보자 오케이 그럼 판별식 짝수 공식 이놈의 절반 3의 제곱 3의 제곱 마이너스 ac 어머니 양수네 0보다 크네요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야겠다 우리는 실근을 구해야 되니까 이놈의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될 거 같아 그렇지? 이놈 보자 이놈 그냥 판별식 사야겠네 마이너스 1의 제곱 1 빼기 4ac 어머나 1 빼기 4 마이너스 3개 0보다 작죠 그럼 서로 다른 두 허근이네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실근이니까 우리 친구들 이놈만 구하면 되겠다 오케이 구하자 우리 친구들 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이 0이 돼야 되지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돼 우리 친구들 그러면 근의 공식 오케이 짝수 공식이네 그러면 1분의 그렇지 절반 마이너스 3 꿀마 루트 절반의 제곱 3,4,9 마이너스 ac 1이지 우리 친구들 됐니? 어차피 구해나는데 그렇지 그래야 되는 마이너스 3 꿀마 루트 8인데 루트 8은 이쁘게 2루트 2가 되겠죠 그게 답은 마이너스 3 꿀마 2루트 2 답은 2번이 되겠어 다시 한번 개인수가 제칭인 4차 방정식은 가운데 항이 상수항이 되도록 X제곱을 묻거나 그 다음에 복선공식의 변형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 즉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치환해서 각각의 2차식으로 인수분해해서 이놈이 0 이놈이 0이 되겠지 그렇지 실균으로 봐서 생각하면 판별식을 이용해서 어떤 놈이 실균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죠 이놈이 0보다 크네 이놈의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가 안되니까 그 내공식을 통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